에예 나갈 길이 아클씨 따로 있다 한다 카 기분 좋다. 진집에 전 시끄럽더라도 이 허락 우리였다. 내가 하지마. 야 기외람이 한잔 봐도. 전 됐습니다. 술이란 말씀이요 애초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하는 법이요 무슨 말인고 오니 어른 앞에서 어른 어려운 줄 알아 가면서 제대로 배워야 실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요 아 이놈아 애비 손목 무너져 이놈아 잠바더라니까 좀 마셔 한 잔 쭉 마시고 이 애비도 한 잔 줘봐 아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지 대반의 어른 앞에서 몸 똑바로 목까지 똑바로 세우고 마시고 그럼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리여 아 그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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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귓댁인지도 한 잔 봐라 아니 아버님 전도 주시게요 아 이놈아 받아 아 정도만 알면 노소 동락여 이놈아 술이란 자 받아 조금만 주십시오 저 니들찌리 방 몰려댕기면서 방 마시오 그리자 바른대로 마셔 아이 아닙니다 아버님 에헤이 요 놈 오리발 내미는 거다 이놈아 탁 나도 네 많은 나이가 있었어 이놈아 나는 뭐지 처음부터 이 나인 줄 알아 이놈아 오리발 내미는 것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내 아른 일찌감치 서둘러서 집으로 내려가자 야 너희 어머니 기다리고 난리 낫겄다 야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하루 이틀 더 있다 내려가면 안 될까요? 아이 무슨 소리야 이놈아 열흘만 있으면 졸업시간이여 그때 와서 친구들 만나면 될 것이고 말 말아 너희 어머니 네 기다리다 생병 난다 너 알겠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와계시니까 난 좋다 뭐가 좋니? 니네 아버지가 안 계셨어 봐라 귀나오빠랑 규태오빠가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있겠나 자기들끼리 술 마시러들 갔겠지 미연언니도 뛰어서 말이지? 그걸 꼭 내가 말로 표현을 해야 하겠니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나 말해 주자니 응? 아버지 내일 내려가심 남준이 쇼 구경 가야지 성재아 넌 남준이가 좋아 나오나가 좋아? 난 둘 다 별로야 아이 되게 고상한 척하네 얼마나 노래들이 잘하는데 너나 많이 좋아해라 난 사이모넨 간펌 그리 좋아 뭐? 뭐라고? 뭐 그게 뭔데? 그런 게 있단다 또 잘난 척 해이가? 그리여 그리여 양념 잘했다 우울함 그동안에 애 많이 썼다 아이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버지 내일 일찍 내려가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될 텐데 아 눈에 흙 들어가면 마르고 닳도록 자는 잠 그냥 오늘 밤만 조금 줄이면 무슨 어디 덧나겠냐?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? 아